자 그러면 예제를 보면서 장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조분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내용만 봐서는 실력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조에 관련된 책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도요 실제로 사람들의 사조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내용을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봤자 사람들의 사조를 딱 받아보면 생각이 잘 안나요 그리고 말을 논리적으로 분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하던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국어 시험을 보는데 국어에 관련된 본문 내용만 공부하나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문제를 풀어봐야 시험 적응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 참고서를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문제집을 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봤자 사람들의 사조를 직접 분석해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력도 늘지 않고 그리고 실전에 나가서 망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문 내용을 보는 것보다는 본문을 한번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문제를 푸셔야 돼요 사주를 많이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사주 강의도 중요한데요 실전 사주 분석이라고 제가 일주일에 한 다섯 번 정도는 올리거든요 그런 것도 자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적응력이 생긴다 그래서 사람들과 일대일로 만났을 때 제 사주 좀 풀어주세요 하고서는 상대방이 사주를 딱 내밀었을 때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23살이에요 올해 23살이고 모여대 건축학과 졸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생이라는 것은요 제가 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생아가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나올 때의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진난만 하고 이제 갓난아기니까 천진난만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기라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성격도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인관계가 좋죠 그래서 장생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장생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성격이 무탈하고 모나지 않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갓난아기의 유약함으로 결단력은 부족하지만 인덕이 있고 잠재력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건축학과 졸업 예정인데 어릴 때는 첼로를 공부했다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약 10년간 첼로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예술적인 부분보다는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음대로 가지 않고 공부를 해서 건축학과를 갔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인성운이잖아요 지지에 깔려있는 게 인성운인데 장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성운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문운을 나타내니까 이 학문 쪽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착하고 순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남자친구는 없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16살서부터 25살까지가 정유대운이잖아요 그러면 인유 원진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병이 일주에서 인목이 배우자궁인데 원진살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아진다 이런 뜻이고요 미혼일 경우에는 청춘사업이 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춘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많이 만나는데 내 생각처럼 그렇게 남자 문제가 잘 안 풀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예 남자를 안 만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남자 문제에 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여대생의 경우에는 26세서부터 35세까지 이 병신대운도 이분에게 있어서는 결혼 정년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때 대부분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도 인신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남자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관사론잡이잖아요 관이 한 개 두 개 세 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흘러가는 대운에서도 배우자궁이 깨지고 관사론잡이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남자운에 있어서는 좀 불리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결혼은 좀 늦게 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직장운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이분은 직장 변동이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직장에 들어갈 때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고 한 번 들어가면 나는 직장을 옮기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지의 장생이 있으면 그 배우자운이 좋은 것으로 책에 전부 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우자궁의 장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충국을 봤던가 아니면 흘러가는 대운에서 운이 안 좋던가 그랬을 때에는 남자운은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생이라는 것은요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일지의 장생이 있을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충이나 원진살이 있는 경우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일지가 장생이라고 무조건 배우자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책에 보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에 보면 일지의 장생을 깔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복이 좋다고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좋은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분처럼 지금 이분은 원진살이 있잖아요 이렇게 원진살이 있다든가 청간의 정계층으로 지금 배우자공이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분도 관사론잡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배우자원이 안 좋은 사주들 이런 것은 지지의 장생이 깔려 있어도 안 좋다고 봐야 돼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지금 나이가 2018년도에 51세예요 그런데 사기꾼 남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그랬는데 남편이 부인 집안에다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보내고 이제 이혼을 한 다음에 애들은 부모, 자기 부모한테 맡기고 아르바이트하면서 살다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귀인을 만난 거죠 그래서 학원가로 진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이러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해서 현재는 부동산 부자라고 합니다 상가도 갖고 있고 아파트도 며칠씩 갖고 있는 그런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하고 그랬는데 이게 또 인생 역전이 된 거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제기를 해서 지금은 부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절을 보면 무신년, 개월, 정유일, 이민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일지가 장생이에요 정유일 주고 편제라고 적혀 있는데 이 재성운이 장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 유금이 이제 배우자운이고요 배우자궁이고요 인유원진살이 되고 있죠 그리고 간성운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는데요 위에는 정개충이 되고 있고요 관살 혼잡입니다 월지 포함해서 세 개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관살이 이렇게 많으면서 내가 신약하잖아요 그 얘기는 건강도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건강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지의 장생을 깔고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도 이제 점점 좋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좋은 귀인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도움으로 인생 역전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갑진현 정추걸 무인일 갑인씨 그렇고요 올해 나이가 54살입니다 2018년도니까 54살이에요 나이보다 훨씬 예뻐 보이고 일도 잘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문화센터의 데스크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유명한 학원 강사였던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혼자 있고 그리고 이분은 솔선수범하고 성실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녀분들도 잘됐다 그래요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래서 자식들도 잘됐고 그리고 친정아버지도 가게 하나 얻어서 먹고살게 해주겠다고 아버지도 도와주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인덕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지에 장생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천우신조라고 표현을 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는 거 이것을 일단 대표적인 특징으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또 감성계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술에 능한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업, 홍보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격이 무난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큰 장점이라고 봐야죠 성격이 무난하다는 것은 주위 사람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예를 예제1이나 예제2나 이런 분들도 전부 성격이 좋은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좋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게 보니까 또 도와준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분을 보시면은요 이분도 관사론잡이에요 지금 갑진년, 정추걸, 무인일, 갑인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목기운이 관성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관성운이 1개, 2개, 3개, 4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관사론잡 사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지에 관성운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 또 있잖아요 관성운이 그러니까 관이라는 게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 이때에는 일부 종사가 상당히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대온에서도요 받쳐주지를 않는다고 봐야죠 제가 10년 전에 사망을 했으니까 43살, 44살 그때쯤에 사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유대온에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6세부터 인유원진살이 들어왔고 46세는 인신충으로 배우자궁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36세서부터 55세까지 이 대온이 딴 건 몰라도 남자운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이 10년 전에 사별을 하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는데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봐야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임신대온이 55세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10년씩이나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남자를 만날 생각도 조금 있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임신대온 지나서 그 신미대원부터 한 56세 정도 됐을 때 이때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혼이 아니면은요 그냥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사귀고 이런 것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배우자운이 깨지고 남자운이 안 좋더라도 그냥 남자를 사귀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올해 51살입니다 51살이고요 현재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종이 인형을 만드는 전문가라고 합니다 전시회도 한다 그래요 전시회 할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분이 글도 잘 쓰고 예술적 감각이 상당히 뛰어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가죠 종이 인형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사귀던 여자가 수녀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결혼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인이 있었는데 그 예인이 수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 사주를 보면 무신년 정사월 개묘일 무엇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세 개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성운이 월지 포함해서 세 개나 되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재다신약 사주라고 볼 수 있고요 재다신약이라는 게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자 운이 별로 안 좋다고 봐야죠 게다가 이분은 지금 전개충으로 또 청간은 일간이 또 전개충으로 깨지고 있죠 이 재성운과 함께 그러니까 재성운이 깨지고 있어요 이 일간하고 이제 충이 되면서 그리고 지지에 보시면 이분이 영맛살도 강하고 도화살도 강하고 그런데요 일지의 식신상간운이죠 식신상간운인데 이것이 장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상운이 장생에 해당이 되니까 이분이 식상운이 매우 발달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식상운이라는 게 그 사람이 표현 능력을 나타내고요 예술가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식신상간운이 좀 발달된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은 일지의 식신운을 식신운을 하나 깔고 있는데 이게 장생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요 이 재성운이 지금 신약한 사주고 그러니까 재다 신약 사주면서 이 화기운 자체가 기신운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이 화기운이 기신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운이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결혼 정년기가 이제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20대하고 30대잖아요 그런데 이 20대 30대에 묘신원진살 묘유충으로 전부 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에 그 여자운이 안 좋다는 거 이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분에게 있어서는요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그 금기운이 용신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일지가 묘목이에요 그러니까 금기운이 들어왔을 때 원진살 묘신원진살 묘유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운은 다 깨지는 거죠 배우자운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사주가 있을 때 어떤 사주가 좋은 사주냐면 용신운이 들어왔을 때 그 용신이 그 오행이 용신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그것이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이 사주는 약점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금기운이 용신운인 건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일지가 묘목이에요 그러니까 금기운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묘신원진살 묘유충이 되면서 오히려 용신운이 들어왔는데도 오히려 다른 오행보다 더 안 좋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좋은 사주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신운이 들어오면 확실하게 용신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2운성 오늘은 12운성 장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이 장생에 대해서 어느정도 감이 잡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동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